건네는 말에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예스, 예스, 예스 했다가는 나중에 빌즈를 받으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많이 겪었습니다. 절대로 잘 못 알아 듣겠으면 No, No Thank You라고 딱 잘라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코뉴스의 태아래입니다. 어느 시간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왔다고 생각을 하고 호텔 체킹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지 호텔 직원분들이 어떤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공부해 보시죠. 호텔에 이렇게 가방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안내하는 그 데스크 쪽으로 가면 이제 뭐 Hello,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Are you checking? Check in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checking?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혹은 Do you have a booking?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Do you have a booking? 혹은 조금 더 이렇게 reservation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Do you have a reservation? Do you have a reservation?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세 가지 표현 한번 볼까요? Are you checking? Do you have a booking? Do you have a reservation? 이런 식으로 reservation, booking, check in 이 단어만 딱 알아들으면 되겠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뭐 내가 영어를 간단하게 하든 길게 하든 내 상관이지 상대방 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I do 이렇게 하시고 나서 간단하게 몇 박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ree nights under two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추는 이제 제 이름 추의 성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어느 어느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First name 보다는 Last name으로 이야기하는 게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Last name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Three nights under two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Yes, it's a queen room. 추 이렇게 내가 어떤 룸을 예약했다, booking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Yes, it's a queen room. 추 이렇게 하든지 퀸 룸 추 이렇게 자기 방 이야기를 하고 뒤에 Last name을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check in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언덜 추 이런 식으로 언덜 다음에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직원분들이 이름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름을 물어보는 다양한 표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What name is you are broken under?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영어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그 문장을 몰라서 못 듣는 겁니다. 내가 한번 입으로 이야기한 문장은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해보시죠. What name is you are broken under? What name is you are broken under? 이런 식으로 What name is you are broken under? 이런 식으로 또 인도 사람이 What name is you are broken under?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보시고 연습도 해보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음으로 What name is you are broken under?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What name did you book under? What name did you book under?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What's the name for your booking?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죠. 조금 조금씩 다르죠. 뜻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플하게 Could I get your last name? Could I get your last name?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한 번 더, 네 번 이 네 문장을 읽어보세요. 자, What name is you are broken under? What name did you book under? What's the name for your booking? Could I get your last name?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액터로서 한 번 목소리도 높였다가 낮추었다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영어를 정확하게 굉장히 심플하고 간명하게 하는 게 우리 영어 공부의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It's true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true 자, last name을 하는 이유는 쉽게 찾아라는 겁니다. 뭐, Daniel, Terry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명이인들이 많으니까 last name을 탁 이야기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last name is true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It should be under 자, 뭐 뭐 읽겁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It should be under true 이렇게 이야기하면 뽀뽀뽀뽀뽀 해가지고 어, 부킹이 확인이 될 겁니다. 직원분들이 이름을 쳐넣으면 information이 나오겠죠. 그 information을 더블체크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줄 겁니다. 제가 적은 예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직원분들이 three nights the queen room righ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몇 박 그리고 방 종료 그리고 맞죠 righ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ree nights the queen room right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 room 종류는 호텔마다 좀 종류가 그 고유 명칭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몇 박 그 방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looks like 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 시 있거든요. 그래서 it looks like 근데 그냥 looks like you booked three nights in the standard room 이런 문장 패턴으로도 이야기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looks like you booked three nights 3일 예약된 것 같은데요. in the standard room standard room 말이죠. 이 말로 이렇게 하면 맞으면 yes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대답하는 간단한 예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간단하게 영어는 간단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yes that's right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exactly correct 혹은 right 이렇게 yes 만 사실 하시면 됩니다. exactly correct right 이거는 이제 reaction 차원에서 yes 를 나타내는 거니까 꼭 호텔 예약 확인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어떤 부사 같은 이런 표현들은 잘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번에 정확하게 이름을 확인했다면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나 패스포트를 제출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0%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need to see your ID please 이렇게 아이디라는 단어만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I need to see your ID please please 를 붙여줄 겁니다. 혹은 Could I have your passport or passport 좀 봐도 될까요? 제가 좀 가져도 될까요? 이야기할 때 Could I have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Do you have your passport? passport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passport ID 이 표만 잘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꺼내 가지고 보여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어차피 호텔도 장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고 이게 좀 고급스러운 방을 자기들도 체킹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좀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꼭 이렇게 꼭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Would you be interested in upgrading?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 우리는 컴퓨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업그레이드 뭘 업그레이드 하지? 이랬는데 이제 조금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높은 방으로 옮겨 가시겠습니까? 이 표현입니다. 영어 표현을 이제 공부하실 때 또 실전에서 잘 못 알아들으면 절대로 예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호텔이든 식당이든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 외출을 쓰나 안내 하시는 분들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건네는 말에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 가지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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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는 나중에 빌즈를 받으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겪었습니다. 절대로 잘 못 알아듣겠으면 노우 노 땡큐라고 딱 잘라야 됩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 Would you be interested in upgrading 이 표현도 어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 표현이 들리는 순간 그냥 일단 노우 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 땡큐 이렇게 하시고요. 조금 이제 지갑에 여유가 있고 처음에 이제 방이 없을 줄 알고 조금 어 그냥 급하게 방을 예약하셔가지고 이제 엑스트라로 얼마나 더 페이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려면 How much extra would be?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How much extra? 사실 그냥 How much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First sentence가 어떤 거냐면 How much extra would it be? Would it be? Would을 썼죠. 뭘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가정 추측하면서 혹은 이제 우리나라말로 약간 존경 존댓말처럼 우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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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ow much extra would it b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